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홀지 않아 내가 이상 그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않아 내가 세상 그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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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합니다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있으리라 하시니라